1,2,3,1 투데이 cooperative 자, 못 하세요! 자, 이제 오른 발을 다 집어넣으십니까 오른발을? 아니, 오른 발을 다 엉덩이에서 발목 덮이기 오른발을 다 집어넣고 이제 기도관을 좀 만들어서 오른발 잡으라고 기도관 기도관! 야, 안 잡힌다 아, 대학교지 가까워 가지고 계신 분인데 준식이 잡히시면 이제 오른발 더울 쪽으로 밀어보실 거예요 아아아 하아.. 아오 시원해 우리 득이 차기 아드씨 우리 득이 차기 아드씨 이제 V라인 사이로 손을 쭉 집어 놓으세요 손을 집어 놓고? 이제 손은 엄지가 아래로 가게 머리 위에 있는 한 손에 한 손에 잡고 내 몸은 플럼 라인 아래에 복부 힘으로 왼발을 뒤로 콕 찌서 왼발을 뒤로 콕 야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가장 기본 인버전이 골반 뼈에 걸어서 상태로 둥부르게 말아 내려주세요 오오오오 뭐야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당했는데 골반에? 1. 아프다. 왼발 다시 오케어 뒤로 가오실 거예요. 양손 이제 오른쪽 해방만 높게 잡아보세요. 4번 길이는 계속 주시고 V라인 사이에 왼발을 들어올려서 뒤에서 앞으로 쑥 집어넣고 오 뭐지? 왼발을 들어올려서 왼발을 들어올려서 뒤로? 됐어 됐어. 왼발을 이렇게 오키 들어올라는 거야? 이렇게? 왼발을 들어올려서 다 들어 넘겨야 해. 한 결로, 들어가서 넘겨요. 아 뭐야! 다시 왼쪽 해방 잡아보시죠. 왼쪽 해방? 왼쪽 해방? 양손 왼쪽 해방 높게 잡으실게요. 양손 왼쪽 해방. 왼쪽 해방. 왼쪽 해방. 왼쪽 해방. 왼쪽 해방을 살짝 누비면 몸과 할막살이 생기죠. 이번엔 왼발을 앞에서 뒤로 한번 넘겨줍니다.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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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맞아? 됐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깨를 넣어봅시다. 뭐라 말해? 근데 나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았어. 근데 발 입혀줄게. 야 나 이거 재생이 있구나? 몸이 매달려 계신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왼발을 한번 오른발 위로 크로스 한번 꺼주세요. 왼발을 오른발으로 크로스요? 네. 왼발을 오른발 위에 크로스 매달리셔. 와.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와 이거 코어 힘 엄청 들어간다. 와 코어 이거. 아. 양옆에 우리 겨드랑이 옆에 보면 날개가 스스로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 집이 도어 켜고네.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새해가 될래요. 야 이거. 그거네. 목도리 동아 뱀. 나비. 나비. 이거야 이거야? 사진 사진 사진. 이제 거기서 딱 하나만 해볼게요. 네. 오른쪽 해먹어 내버려 두고 왼쪽 날개만 스스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왼발 앞에서 뒤로 밟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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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이게 안 돼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아. 아. 야 되게 잘하네. 야 되게 잘하네. 아 날라차게 안 돼. 아하하하하하. 힝커맨 형? 힝커맨 한번만. 왼손을 엄지로 가게 하셔서 앞으로 꺼내서 오른 해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왼손이랑 해먹 사이로 오른손이랑 머리도 나오세요. 아. 얼굴만 다 갈아볼게요. 아 이런거 했어요. 편집해달라 하자. 다른거 있나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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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에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을 밟아보실 거예요.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 해먹에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 흔들려면 앞부분? 오케이. 그러면 목게 잡으실 때 이거는 그네처럼 하시면 계속 흔들어버려서 발꼭 누르고 복부 당겨서 왼무릎을 쏙 올리셔야 그네처럼 흔들리지 않으세요. 왼무릎을 누라고요? 아 네. 튼튼히 잡았습니다. 자 거기서 오른발만 앞으로 꺼내보실 거예요. 오른발만? 오른발만 앞으로 꺼내요? 꺼내셔서 왼쪽 앞부분에 날개가 있어요. 네. 여기서 펼치라고요? 왼쪽 앞부분을 펼쳐서 오른바를 위에서 아래로 신발색을 입어주세요. 왼쪽 끝장야만 잡으셔서 왼쪽 끝장야만 잡으셔서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아니 저희 땅에선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아 이렇게 하라고? 이거 맞아? 야 그거 윈셀트 같잖아. 야 나 이따가한테 가고. 야 나 이따가한테 가고. 네. 이렇게 가보시죠. 다리를 쭉 펼 수 있게. 이거 하고요? 네. 다리를 쭉 펼 수 있게. 이거요? 네. 아 나 못하겠네. 야 나 어떡해. 그래. 동게. 정택. 오. 내가? 내가? 나 알겠어. 이거 박지 아니야? 그.. 아 밟게요? 왼발 깨끗고. 다시 뒤로 가서 밟고. 넣고 오른발 풀어줘서. 다시 문을? 아 힘들어. 나 지금 자세 너무 편해. 지금. 그러면 여기를 왼발 앞에서 뒤로 밟으실 거예요 왼손에 왼쪽 겨드랑이의 목을 높게 잡으실 거예요 겨드랑이 걸고 가셔야 돼요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셔서 오른팔을 아래로 벗겨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거 구경하러 오신 거 맞죠? 네네네 어떤 절실실까요? 시설 괜찮네요 여기는 얼마 할까요? 네 오늘 바로 결제하실 거예요? 아 네 오늘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번 판은 관전자 왼발은 이걸 이렇게 써야 되나? 이제 여기서 왼쪽 겨드랑이의 목을 높게 잡아보세요 해먹을 잡으세요 해먹을 잡으셔서 겨드랑이 잘 거시고 오른 어깨를 오른 발방향으로 옆으로 틀어보십시오 이렇게 틀으셔서 오른 발에 있던 해먹을 벗겨내실 거예요 메탈리니님 왼발 계속 밀고 오른발 쏙 빼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날개를 한번 옆으로 펼쳐보시오 우와 우와 뒤에서 아래로 손 길어지는 느낌 그렇죠 맞아? 신나다 맞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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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붙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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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 아기 힘이 적으니까 힘들다 야 전환이 너무 딸려 이거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좀 더 세워 잠시만요 임사 임사 뭐야? 잠만 실패 아니요 잠만 실패 아유 아 아 아 아 진짜 힘든 그거인가 여기서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아 다 찍었어요. 어떻게 되지? 된 건가? 아니요, 안 된 거죠? 아, 고분당한 느낌! 쉬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깜빡이 있어. 어, 죽인대요? 오, 저기 완벽한 거 아니야? 야,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난 준비됐어.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let's go!